한글자막 by 한효정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개콘서!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러빈지 지난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네! 그리고 또 이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저랑 태영이가 대년이면 스무 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촬영을 정말 잘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럼 뭔 상관이에요? 무슨 연관성이야? 어? 뭐야? 진짜로? 감사합니다. 와 진짜 너무 좋다. 와 이렇게 바로 주신다고? 야 우리 코트! 비행기 표도 있나? 설마? 내 플루투스 헤드셋! 내 헤드셋! 아 미켜! 빨리 보자! 누구야? 제주도 비행기표 누구야? 있어? 진짜? 와 제주도 비행기표가 진짜 있어? 우와 뭐야? 나 줄어! 야 형 것도 왔다! 야 이쁘다! 아 난 무릎 위로 오는 걸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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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숙박권 누구 거였지? 내 거였나? 아 나였어? 형이 왜 기억도 못해? 나 비행기 보면 기대했는데 좋아요! 잘 입을게요! 자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시간! 크래비티의 신년맞이 댄스파티가 찾아왔습니다! 댄스파티! 누가 기다렸는데? 누가 기다렸어 누가? 뮤직 스타트! 뭔 노래야? 태형아 눈이 숨어 알자! 갑자기! 뭔 노래야? 범내려온다 아니야? 아 범내려온다야? 범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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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증식인데? 모나나 그.. 엑 lush! 어엇! 옳수! 얻수! 얻수! 이제 뮤직체인지! 정모양! 가자! 와 가자! 이게 빈드들의 충전 입니다! 일단 나선 고유정보! 고정보! 뭐 그런 거 없어? 증거요? 건물을 드립니다! 조금... 같이 같이 한껏! 조용히 해! 불태웠다. 불태웠다. 정모 할당냥 끝났다. 정모 할당냥. 정모 할당냥. 지는 파셔리. 아무나 이해할 때까지. 그건 예술이 아닌가. 뭐야? 나만 이해할 거야. 파셔리. 아니 여기 지색이. 나만 이해해. 아들이 날리는데? 아 이거 아는 사람. 이게 설마 노래 아니야? 자 누가 통영준 들러간다. 춤생 춘다. 춤에 영원도 걸었다. 통영준! 아침 먹고 밤새로 안 서려는데 마른 밤 햇살이 나를 감싸네 아 뭐야. 잘한다. 아침 먹고 밤새로 안 서려는데 아침 먹고 밤새로 안 서려는데 아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어우 뭐야? 어디 가버릴 수 없던 몸놀림 모든 것을 꺾어버리겠다. 발이 안 보여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야, 감미로운 노래 이런 댄스는 처음이지? 내가 본 우빈 중에 제일 섹시해 아 싫어! 나 이런 노래를 사실 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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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왜 귀여워? 왜 귀여워? 그러니까... 터빈! 귀여워! 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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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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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빈! 목이 안 보여! 성현, 박수! 터빈! 성현, 목이 안 보여! 목이 안 보여! 귀여워! 딸기 두고! 우와! 잘해! 막 춤 시켰으면 이거는 꼭 나와! 막 춤 시켰으면 이거는 꼭 나와! 자, 자유분방한 팔과 오직 보행을 위한 세상에서 제일 긴 달인 장민이! 터빈! 노래 뭐야? 궁금해! 둘이 더 심해질까... 빛을 수 있게 만드는 바람! 맛있는 걸 추는 점수! 맘에 눈에 보세요! 생크름빈! 생크름빈! 넷! 돌하러! 좋은 거! 너무 무서워! 두개 막는 나는 하나의 꿈을 꾸어itor! 맞춘다! 빛! 맞춘다! 난 말로 하지 않는다. 하고 난 박자감각? 지금 확인해라. 하원지. 노래 없어 이제. 진짜 색상이야 나. 뭔노래? 뭔노래인 게 뭐가 중요해? 표정 봐. 표정 봐. 진짜 이상해. 쪼개고 있어, 쪼개고 있어. 끝이야? 끝이야? 나는 내적댄스야. 나는 바깥으로 춤 안 춰. 내적댄스야. 자 여러분 이렇게 신년을 맞이해서 신년을 맞이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댄스 파티를 열어봤는데요. 경건했다고? 네. 우리 되게 불순했는데 방금? 러비티 여러분 혹시 보물에 대한 소문 못 들으셨나요? 아니. 사실은 저희가 그 엄청난 소문을 듣고 이곳에 온 거거든요. 곧 다가오는 2022년이 임인영! 안녕하세요. 호랑이 번띠에잖아요. 번띠에 내려온다. 호랑이가 숨겨놓은 엄청난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요. 호랑이가 숨겨봤자지 뭐. 자. 신년맞이 번내려온다. 호랑이를 맞이하여 호랑이가 떡을 찾아 잠시 마을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떡을 찾아? 호랑이가 돌아오기 전 무사히 보물을 찾아내십시오. 귀를 막고 있나요 혹시? 자 호랑이 굴은 생각보다 굉장히 엄청나니 훈련을 빼먹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훈련을 한번 해보러 가봅시다. 네. 하나 둘 셋!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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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지방대로 하네요. 여러분 집중!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마늘 먹으면 사람 된다. 여러분들 상식이 안 돼 있네요. 저희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훈련으로 외줄 멀리 타기를 시작해볼까요? 멀리 가기지 멀리 가기. 외줄 멀리 가기를 시작해볼까요? 아니지 외주니까 타기다. 그냥 외줄 타기라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C인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줄 타기. 생각에 이렇게 두 발자국만 가도 1등이야. 빠르게 세 발자국 가 그냥. 시작! 시작! 여기야 이쪽이야. 다 봤는데? 뭐야? 아빠의 은근 게임 고수인데? 덤내려온다. 아니 여기 잖아. 라트스텝! 성민이 보이죠? 그럼 다음은 누가 될 것인가? 다음 성인은? 60초 후에 콩크 됩니다. 너 진행파트 특이하다. 다음 성인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패기! 태형아 몇 발자국 예상해? 저 세 벌만 가면 돼 아 왜 니 이기려고 하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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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벌만 가면 돼 세 벌만 가면 돼 일원상 완벽해 오케이 오케이 오 가겠습니다 와 뭐야 야 횡단을 했어 야 스피드전인데? 태형 맞아요? 일단 태형이 여기 야 이거 봐 이건 마킹할 필요 없어 마킹할 필요가 없어 그냥 끝까지 갔어 태형아 지금 그냥 뽑아 일단 해보자 나의 역순으로 가볼까? 오케이 이번엔 형준이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준아 보여줘 아 근데 하루 여기 사와줬어 아 이게 처음 했으면 안 돼 아니야 미안해요 너비티 내가 너무 재미없게 해가지고 아 2줄까지 타 2줄 그러니까 여기 아래까지 밟아서 가면 돼 내려가면 줄까지 타 자 형준이 시작 얘네 뭔가 다 못 갈 것 같은데 표정 진짜 지금 세상에서 누구보다 진지해 가자 시작 정지화면인가? 정지화면인가? 정지화면 올라가 간다 데자뷰인가? 하나 둘 셋 밟았어 야 밟았어 야 밟았어 손빈이 넘었어? 나도 찍고 넘어진 거면 더 앞이긴 했는데 아니야 못 찍고 넘어졌잖아 왜 이렇게 찍고 넘어졌잖아 마지막에 거의 짚었어? 아 근데 할 수 있냐? 아니 민니야 넌 두 발이면 가능하잖아 가능하지 야 롱다리 힘을 보여줘 간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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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다리 힘을 보여줘 아휴 나 오늘 해봐 되게 귀여워 야 뭐야 여기 아 아파 그냥 성큼성큼 왔는데? 보여줘야겠다 은평구 자랑 은평구 평발 은평구 평발 엉덩이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인정 야 느낌 좋다 야 느낌 좀 아프다 아프다 오늘 머리도 줄 풀렸어 어떡해 아프다 아프다 아 뭐 가깝네 꽤 보여줘 그냥 이거 띄워야 되네 아 긴장되네 좀 띄워야 돼 띄워야 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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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손 짚었잖아 여기 여기 나 여기 나 여기 어디까지 가 뭐야 어디까지 가 이리 가 나 여기야 여기가 마지막 발이었어 여기 마지막 발 난 저 형 가끔 이해가 안 돼 와 최종 버스 나온다 야 나온다 나온다 여비야 보여줘 이겨야 돼 어디 떨어 그만 떨고 달팽인관 찾아 아 그러지 말라고 와 바쁘다고 진짜 이 피치 받고 뭐라고 뭐라는 거야 갑자기 연기하는데 외부편으로 잘하려 가자 유야 달팽인관 찾아 고소공포증 이겨내고 이겼다 가자 이기기만 했다 스피드로 승부 봐 스피드로 누구보다 빠르고 잽싸르게 잽싸르게 시작 시작 가자 야 많이 했다 야 루비야 많이 했다 나 진짜 난 여기까지 갈 줄 알았어 많이 한 것 같았어 그러니까 많이 했어 많이 했어 많이 했어 보여줘 중모야 시 시작 시 시 시 오 야 야 야 야 야 왜 여기까지 가지도 않았어 방금 진짜 거의 여기였는데 끝나고 나서 사기꾼의 쪼가 살아있어요 너무 웃겨 간다 가라 가라는 반말이야 반말은 못 참지 가라셔요 미권이잖아 시작 오 붓 쟤 그냥 닉힙해 버리는데 이 정도면 간 게 아니라 날랐어 나 간다 시작 날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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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누구라고 그랬지 이게 누구라고 그랬지 야, 나 한 걸음만 앞에 와서 세림이 형이랑 부딪힐 수 있어. 너무 추억이 넘어졌는데? 24살 먹고 너무 함부로 올렸는데. 한 번만 다시 하면 편집. 아, 형 웃겼어, 웃겼어, 웃겼어. 웃겨서 됐어. 다시 하고 싶어? 자, 그럼 태형이랑 원진이가 팀을 나눠주세요. 자연스럽게 원진이라고 하네. MC는 반말할 수 있어. 아, MC 권한이지. 세림이 형은 대박. 세림이는 잘했어, 웃겼어. 가위바위보? 둘이 가운데 와서. 오케이, 오케이. 떨어. 뭘로 버티는 거야? 살짝 이렇게 기울여 있어요. 가운데 한 거 아프니까. 살짝 기울여 있거든요. 안 내면 친 거 가위바위보. 아, 저는. 형이 형 좀 웃겼어, 오늘. 일단 세림이 형 뽑겠습니다, 웃겼으니까. 나이스. 원진아 알지? 나 잘하는 거? 제발. 형, 이거 꽤 아파요. 야, 잠깐만. 되게 편해 보였죠? 나는 오늘 약간 뜬금 능력자를 믿습니다. 성민이. 제가 뜬금 능력자였어요. 어디가 능력자였다는 거야? 나 능력이야. 나 능력 있어. 가위바위보. 정모 형 뽑겠습니다. 오케이, 나 원진 팀. 저희 민속놀이 열심히 체험하게 해주고 싶은 앨런이 형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가위바위보. 형준. 야, 근데 저기는 가고 싶지가 않다. 야. 우빈이 형이 가고 싶대. 나 우빈이 형한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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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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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와야지. 오케이. 난 너. 자, 태용 없는 태용 팀. 나 오늘 최강 팀을 만들 거야. 자, 이렇게 해서 태용 팀과 원진 팀을 꾸려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더 훈련을 한 번 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고. 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멤버들. 너랑이 굴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걸어가야죠. 총을 가져가요. 난 너 버스 타고 올 건데? 고무를 찾아야죠, 일단. 고무를 우리가 이렇게 세비해야 되잖아요. 세비. 넌 지 너 안무. 세비. 고무를 세라. 니콜 세빌라. 아직도 환각이야. 네. 자, 그렇게 해서 재빠르게 고무를 세비는 훈련. 두 팀으로 나눠서 순발력 훈련을 진행할 거예요. 네. 자, 세림이 형이랑. 야, 다리가 안 올라가. 근데 저기도 지금 붙는 사람이 약해. 눕혀서 뺏어요. 잠깐만. 괜찮아? 생각보다 되게 좋았네.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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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내려왔어. 저기 내려왔어. 내려왔어. 뭐야? 뭐야? 어차피 팀을 여쭤보려고. 야. 진심인 사람. 진심인 사람 누구야. 오케이. 준비! 시작! 가, 가, 가. 가! 오케이. 당랑건, 당랑건! 가야 당랑... 오오오! 뺏어, 뺏어! 야, 빼. 야... 아니 너무 쉬운데 여기? 그림이 안 나오겠다. 와아... 와اي! 양띠! 앗쓰! 뭔지 알지? 야, 너도 조종하는 법 좀 배워줘. 말하면 되지 않아? 누가 이렇게 해. 왜? 공돌이기 생겨서. 공돌이기. 이거 맞아? 자, 준비. 시작. 이야. 머리 후진. 가자. 후진. 야, 후진하지 마. 택배가 가자. 정말 우리가 너무 맞은 것 같은데. 야, 잘한다. 복근이 복근. 야, 야, 야. 애들아, 애들아. 슬슬 저랑이고 힘 빠지는 것 같아. 야, 애들아, 애들. 야, 야, 정말 부러진다고. 떨어지면 지는 거야. 야, 나 빨리 부러질 것 같아, 잠깐만. 야, 그냥 조금만 붙여라. 야, 얘들 진심이라고, 이 막내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야, 우리 팀은 후진 없다. 끝까지 가. 그냥 앉으면 돼? 신청까지 데려다줄게. 오케이. 야, 아직 앉지도 않았어. 신청까지 데려다줄게. 나 아직 앉지도 않았는데. 자, 준비. 시작. 와, 진짜 왕같이. 왕이다, 왕. 도영이 형, 도영이 형. 도영이 형. 야, 붙었다, 붙었다. 붙었다. 성민이, 성민이 씨. 안성민이 뭐야. 성민이. 뺏겠다. 됐다. 됐다. 뭐야, 우린 그냥 앞승인데 앞라운. 더 세게 하면은. 그러니까 다치겠다. 두 팀으로 싸우는데? 다 안 모아와라. 뭐야? 와, 자세 낮아. 자세 낮아. 야, 여기가 자취를 해. 야, 둘이 싸우던데? 둘이 한 판 했어? 아니, 근데 우리 우빈이 형 듣는 거 오바야. 야, 우빈이다. 피꼬아. 피꼬아. 해보자, 일단. 일단 한 번 해보자. 내 번째 누구야? 내 번째 누구야?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있잖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야, 진실해. 야, 꽉 차, 여기. 가자. 야, 만성이야, 만성. Let's go. 자, 잠깐만. 소감이 어때요? 이미, 이미 이긴 거 같은데요? 진짜 안 돼. 기권해라, 기권. 진짜 안 돼. 할 수 있어, 힘들어. 언제? 신나지 말라고. 신나지 말라고. 야, 난 좋아. 난 편해. 그냥, 가까이. 저 앨런이랑은 못 이길 수 있나? 또 재밌지? 우리 팀이 나왔다. 뛰어라. 자, 양쪽 일어나세요. 자, 준비. 시작. 가자, 수호가, 가자. 가자. 이겼다. 우리 팀 듬직해. 야, 우리 힘 안 줘, 힘? 힘 안 줘? 힘 줬어. 멈추려. 3대가. 그냥 5라운드에 나와요. 안 돼, 얘네 죽을 거야. 3점 줄게요, 3점. 막판 뒤집기 3점. 오케이. 3점 할 만한데? 네가? 눈빛 봐. 아니? 야, 감자. 오늘 감자같이 생겼어, 되게. 야, 또 밑에 2명도 승부욕 세다고. 자, 들어라. 야, 우리는 최대한 높게 들어. 오케이, 최대한 높게. 원진이랑 꼼지, 오지도 못하게. 일어나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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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높아. 아, 힘 좀 줘, 제발. 정국아. 됐미, 시작! 만약에, 너무 열심히 줘. 네가 감킬. 우리가, 우리가. 네가, 우리가. 오, 오. 오, 오. 야, 나 머리 만, 오. 야. 너희네, 나 안 때려요. 너희야, 너희네, 너희네. 야, 나 뺏겼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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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머리에만, 머리에만. 머리에만, 머리에만. 나희네, 때리지마. 야, 깨물어, 깨물어. 이리와. 너희네, 너희네. 야, 너희네. 야, 너희네, 너희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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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못 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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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야, 우리 완승인데, 완승? 와, 넌 행복해지고 너무 페어플레이 좋았어요. 우리 진짜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마지막 훈련까지 완료했는데 아, 이게 훈련이었군요. 이제 호랑이 굴로 들어가 볼까? 그럽시다. 자, 그럼 이제 호랑이 굴로 조심스럽게 가볼까요? 그래, 조심스럽게 들어가 볼까. 떠나자! 가자! 토롱이! 쉿! 토롱이! 쉿! 아, 쉿! 아, 쉿! 오케이, 이건 51. 52. 왜 이게... 왜 이게... 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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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으로 가! 지금 내 손을 잡아봐! 번비비! 브랜비비! 번비비! 번비비! 우리 세상으로 가! 에이 베비비! 헤이! 히비비! 저희가 드디어 호랑이 글에 입성했어요. 여기가? 아니 근데 저기 왜 보물상자가.. 이게 뭐예요? 여기 무슨 종이가 있어요? 잠깐만 제가 읽어볼게요. 이 글을 읽을 줄 안 되면 배울만큼 배운 인간이겠.. 난 인간이었어. 넌 배울만큼 배운 인간이었어. 방금 좀 이상하게 읽었어. 자 여러분! 아 조용히 해내. 자 여러분 여기 박이 있잖아요. 엉덩이로 꽤 부셔서 데시벨이 가장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그 엉덩이 뭐지? 엉덩이 도움이가 왜 필요해요? 그거. 사실 이거 저의 16팩이었어요. 아 지금? 16팩. 괜찮은데? 자 그럼 시작해볼까? 누구부터?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주세요. 잠깐만 이거 팀전이지? 그냥 깨면 돼요. 이거 그냥 깨면 돼. 엉덩이가 제일 큰 성민이부터 할까? 나부터 하도록 하지. 야 덩어. 뷰티파크인데 그거 끼고 할 거야? 너는 그거 필요 없지. 아니 아플까 봐. 덩어 진짜 할 거야? 나 그냥 할래. 나 해보고 싶어. 그래 그럼 앨런이 형 먼저 해요. 얼마나 큰 사람 보자. 이거 진짜 엉덩이로 부서져? 야 얘들아 우리도 조용히 해야 돼. 막 우!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어 무서워. 준비해. 이건 아직 건들지도 않았어요. 다시 한번 해봐. 조용히 해봐. 제 자리에서 제 자리에서 해도 돼. 피해 갔는데 그냥? 아 너무 아프다. 내가 아파했지요. 다시 다시 해. 펭귄 펭귄처럼. 렛츠고. 114. 114.3. 114? 깨면 안 아파. 할만해. 야 이걸로 하자 우리. 자 이걸로 가. 마치 너의 엉덩이. 짝짝. 성민이 엉덩이 본 떴는데? 준비하시고. 근데 무섭다. 아이 뭐야? 114.2. 아 우리 0.1 높아. 아 야 다크호스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니 앙덩인데 이러면 어떡하냐. 아니 이거 타서 그런가 봐. 다음 누가 나갈까요? 나. 크래미즈 제 2의 엉덩이. 이거 대박이다. 야 이거 대박이다. 히트다 히트. 그럼 아까 소리. 옷을 벗을 거야? 어머.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랄.. 자 준비. 야 한복 치우고 올114.0.0 아 그래 형준이 엉덩이는 살 많으니까 괜찮을 수도 있겠다. 나 살 많아. 시작! 시작! सlerin Year 2.1.5% 너무 그냥 앉았다. 111.5% 야 평균이다. 아니 우리 다크호스들이 왜 이래? 내가 해볼게. 오 뭐야 저거 크게 올릴 것 같아. 잠시만 쳐도.. 너 머릿속 이런 상으로 완벽한데 뭐 어떻게 하려고 여기가 빙판이야 아 미끄러지듯이? 미끄러지듯이 김연아 선수님처럼 길을 갔다가 화난한 껍질을 밟고 나 안 해놨는데 아니 말을 하고 해야지 아니 김태형! 시뮬레이션 하는 줄 알았지 쥬뎠.. 쥬뎠어 쥬뎠어 형 아까 꽤 컸다 근데 야 난 진짜 컸다 소리 진짜 아니 김연아 선수처럼 야 살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진짜 어떻게 해 형 하고 했는데 형 괜찮아 할 수 있어 야 주워 맞는 거 같아 네 다시 다시 쉿 쉿 I think you shot with her mother on the butt 113.1 아 나 아까 같은 코트 어떻게 아까 하라는 대로 해볼게 형 하얀 무그나무 설계 해가지고 오 엉덩이 위치를 맞출 수 있나? 할 수 있어 자 우리는 무그나무 설계 해가지고 할 거야 그래 근데 대신 실패하면 0이야 그래 오 좋아 오 오케이 어? 그래 했죠 세림이 형 설마 한 번에 못 하겠어? 할게 쉿 108.5 아니 이게 뭔가 영향라로 야 호버호스 점수로 0.2 드립니다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고마워요 기대됐나? 어떻게? 삥삥 나 기대돼 삥삥이 기대돼 삥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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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회전목마처럼 가자 가자 쉿 쉿 쉿 All will be revealed In the lunar flame 삥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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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노답이다 형 아니 왜 진짜 아니 왜 뒤에서 뛰어온 거야? 삥삥 오케이 거기야 야 거기서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막 이렇게하면 너냐 하하하하 후 이렇게 해요 기왕 추언으로 오해, 간다 휴지까지 준비했는데 와 형 그냥 실적해놔 뭐야 야 와우, 오이, 진짜 삥겨내려 93, 93 야 저형 그냥 빵 좀 줘 빵 좀 아 왜 안 깨지나요? 몰라 왜 안 깨져 3으로 가자 9초 태형으로 했으니까 이제 저 여행할게요 태형아 보여줘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그래 돼? 태형이는 망설임 없어서 할 수 있어 어 할 수 있어 야 내가 뭐 누른 거야? 야 왜 계속 움직여? 야 형진이 진짜 움직여 형진이 형 맥스 모른다고 영어 다시 해 다시 자 방금 형진이 형 때문에 뭐야 너? 야 태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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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한 번만 믿어봐 엉덩이 딱 떼고 있어봐 아 태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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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어 그러고 일단 있어봐 형 빨리 해줘요 여기 다 있어 세게 해야 돼 자 좀만 참아 그럼 깨줄게 형이 깨줄게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 조용히 해 170만점이야 야 100만점이야 형 왠데 이거죠? 야 잘했어 야 깨졌어 야 최고 기록 최고 기록 너무 아쉽다 괜찮아 야 이렇게 깨질지 몰랐어 야 야 괜찮아 민혁 안 나 아니다 이거 뭐야? 왜 방금 소리 재는 거야? 때려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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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증나 아 이 형 못해 근데 못 때리겠어 세게 원진아 그동안 형한테 쌓였던 거 다 풀어 눈에 튄다 눈에 어 107.1인데요? 시발이 어떻게 깨져? 아니 근데 그립이 안 돼 형 세게 때려 써야 되는데 와 아니 잠깐만 근데 내 거 몇이라고요? 114 114 좀 사하면 나 아니야? 그렇네 114쯤 형을 좀 무사어 볼게요 야 이제 정모 갈게요 맞아 뭔가 기대 안 된다 응? 형 보여줘 그걸 듣고도 가만히 있을 거야? 낙대 미니 형 얼굴이라 생각해 야 정모야 안 찼어? 정모야 보여줘 보여줘 형 16.2 16.2 뭐야 이게 116.2 저게 116이라고? 옷이 스쳐서 들어가 마이크에 정모 형이 최고 기록이네 정모의 힘을 보여줘 정모의 힘을 보여줘 정모의 힘을 보여줘 미니의 힘을 보여줘 미니의 힘을 보여줘 미니의 힘을 보여줘 미니의 힘을 보여줘 120 딱 찍어줘라 그냥 다 옮겨도 돼 다 옮겨도 돼 엉덩이로 부숴? 야 이거 내 얼굴에 생각해 봐 알겠어 야 비슷하긴 하다 모양이 진짜 비슷한데? 갈게요 갈게요 오 오 115.8 오 오 오 아니 그냥 엉덩이로 맞은 거 보다 이게 더 크다고? 막박 하나 남았다 막박 깨보고 싶은 사람 있어? 아니 누구 머리에다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나 해볼까? 여기 짠보거든 진짜 해보고 싶어? 오 나 해보고 싶어 그래? 이걸 해보고 싶어 한다고? 왜 맞고 싶어해? 가자 야 데시벨 재줘봐 아 데시벨 재달라고? 여기 여기로 때릴게 형 근데 이거 하고 나서 우리 크래비티 기억할 수 있어? 됐어 근데 이게 세게 안 때리면 아파 할게 괜찮아? 115.4 와 어때? 와 어때? 아파? 루비 때리는 거 아니지? 소리가 들려 왜 이렇게 원하니? 어? 아니야 어? 아니야 아프지? 아파 아파? 괜찮아? Acton 간만의 차로 태형팀 1972.86 원진팀 112.6으로 타 neutrRRUmo 단어 읽기 순간 포착 단어 읽기 세상에 이런 일이 순간 포착 두 팀으로 나눴잖아요? 네 한 팀이 먼저 시작을 할 건데요 한 팀이 옷에 제시어를 붙여서 저 뒤에 병풍 보이시나요? 네 저 사이를 재빠르게 샤샤샥 지나갈 거예요 상대 팀이 그것을 보고 단어를 맞추면 됩니다 그 글씨 크기도 다르죠? 맞아요 결국 여기서 이긴 팀이 저기 보물 보이시죠? 네 저기 안에 있는 보물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독 차지하는 건가요? 거기 안에 있는 보물이 님들 겁니다 아니 저거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엘씨 바꿔주세요 자 그렇다면 게임을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게임 오고 싶어요? 네 원해요 시작합시다 극한의 컨셉 진짜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성민아 밥 먹고 조금 피곤하지? 아니 괜찮아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네가 다 자르잖아요 나 안 자를게 말해봐요 가요 게임할게요 네 저희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만 내가 골라왔어 이렇게 있어서 어떻게 재밌게 이동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저희 준비한다 우리 관련된 건 뭐 있을 거야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할게요 나와주세요 하나 둘 셋 야 너무 잘 보였어 아니 봤어? 오셨어요? 아 잠깐만 헷갈려요 헷갈려요? 송눈썹인지 눈썹 문신? 어 눈썹 문신인지 오케이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아 뭐지? 아 뭐야 뭐야 자 저희 갈게요 시작 저게 뭐야 뭐야 이건 뭐야 보셨어요? 보셨어요? 하나 둘 셋 송눈썹 네 네 정답은 눈사람 뭐야 송눈썹 문제 연기를 해줘 아 저게 그냥 퍼포먼스 점수로 가는데 자 할게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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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통 아 저금통인가 혹시? 아 돼지저금통? 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냥 맞춰주면 안 돼? 아냐 못 봤대 못 봤대 아 아냐 자 반대에서 반대에서 우리 아이디어 생각해 빨리 지금 야 줄 수 없어 아 미안해요 다음 아이디어로 그냥 넘어가고 싶어서 아 그래 다 하나 둘 셋 저금통 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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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었어 맞다 오늘도 지그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바지 위에 팬티 입는 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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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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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인영웅 보셨어요? 인영웅 아니에요 인영웅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안 보셨어 인영웅 지그를 위해 등장하는 우리의 아이언맨 아하 아이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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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맞았어 아이언맨 아 똥얀꼬 똥얀꼬 아아 똥얀꼬 봤지? 봤지? 못 봤어? 봤어 설마 바뀌었어? 한 번 더? 한 번 더 해야 되나? 하나 둘 셋 똥얀꼬 살짝 크게 없는 걸 모르겠어 어떡해 야 너희들 대박이다 더 없어요? 더 했잖아 다음 팀 들어가주세요 아이디어 고갈났거든요 기대할게요 우리가 이 정도 했는데 재밌는 거 나오겠지 자 보여주세요 리허설 한 번 하자 리허설도 불가해서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준비했길래 리허설 해? 아니 아니 수중 발레에서 소개 좀 해 네네네 수중 발레 대회에 오신 곳을 환영합니다 저희 첫 번째 선수 송현준 야 아주 우아합니다 언제 보여줘? 야 안 보여줬어 아직? 훌륭하고 탈밖에 안 보여 뭐야? 야 안 보여 야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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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했어 한 번 더 다른 걸로 한 번 더 해줘 한 번 더 해줘? 아니 똑같은 걸로 해야 되잖아 한 번 더 해줘? 야 붙여놨어 우리 안방 1위야 야 뭐야 그렇게 앞에서 보시면 어떡해요 아니요 저는 안 보여요 나중에 우리가 졌어 재미야 이거 시작 가자 가자 오이 어디있어 어디있어 오이 아니 카드가 아예 안 보여 누구한테 있어? 야 누구한테 있어? 야 여기있다 팅데이 어디있어? 팅데이 팅데이 다음 거 이빈에 거져줄게요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초밥! 초밥! 아니 형, 좀 더 웨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초밥! 잘들어, 할게. 자비스! 쿼카. 나 고무장갑도 있었어. 뭔가요? 이게 문제인가?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진짠지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 쿼카. 쿼카다. 둘 다 맞아요. 사실 둘 다 맞고 그냥 둘 다 맞히면 2점 둘라 했어요. 오케이. 1점. 아니 앨런이랑 그냥 돌고 바로 들어가라 했는데 돌고 그냥. 아니 기회, 기회를 준 거지. 핑드팀이 이겼네요. 그럴게요. 팀이라면 언제 핑드팀. 형중팀, 형중팀. 형중팀. 형중팀 아니에요? 형중팀이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이었습니다. 열쇠 주세요. 키! 양몬이 왔나 봐. 우리 시끄러워서. 진짜 뭐야? 신이훈인데, 신이훈. 누나 좋아하는 신이훈인데.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눈이 안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내일 친팀. 안돼~! 나 퉁빵! 야 태어날까요 이제? 한 명 더. 한 명 더. 아니 너 안 되잖아. 계속 잡지 마요. 누구 called? 아니 너 아니야.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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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진 x2 너예요. 어 뭐야. 우리가 방침한 사회에 아니 우리가 방침한 사회에 멤버 동양이 호랑이한테 잡혀갔어 아 어떡해 그래서 호랑이가 이제 멤버들을 변장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이 삐죽 나오면 손을 잡고 느껴서 멤버들인지 맞춰야 해요 그렇다면 저 칸막 사이에 있는 멤버의 손을 한번 느껴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원진 팀부터 진행해볼게요 네 내가 하먼지이다 하면 손을 넣어주세요 아무도 안 넣어 내가 하먼지이다 하트 손가락 하트 5번은 손가락 하트 모르시나? 모르시는 거 같아 아니 손 왜 이렇게 크셔? 그러니까 손 왜 이렇게 커 제가 보고 올게요 야 이거 1번이다 난 4번 정민이 4번이다 징그럽다 혜연이는 4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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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진이 있는 거 맞아? 원진이 있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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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ici 오우 가만히 못 있는 거 보니 원진이 무엇이냐? saru 형 가 이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슬슬 손이 시리실 거예요 지금 손으로 원하면 격하게 흔들어주세요 아 귀여워 오늘 진짜 귀여워 이거 덕준맵 아니야? 아닌데? 향수 냄새가 여기까지 나요 지금 이건 내가 봤을 때 토끼 피디님 손 같은데 손 마디 구분이 원진이 형이야 아니 이거는 우리 아빠 손이야 놔주세요 저도 손실이 없거든요 그럼 우리 의논을 한번 해볼까? 근데 확실히 아닌 거 1번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5번 아니고 3번 아니고 1번 아니고 2번 아니면 4번이야 지금도 가만히 못 있는 게 원진이 형이 4번 같아 무조건 4번이야 원진아 발표해도 되나요? 3번 저희는 4번이야 호랑이 형께서 세림이 형 손 꺼내주세요 호랑이 형 손 꺼내주세요 호랑이 형 테린 다 꺼내주세요 좀 무서워 이렇게 봤을 땐 모르겠다. 나 먼저 갈게. 2번 같은데? 아닌가? 세월의 흔적이 좀.. 세림이 형도 세월의 흔적이 있어. 어? 뭐야? 왜? 모르겠어? 갑자기 왼손? 악력이 이렇게 약하지 않았던데 세림이 형이. 우와! 아니 근데 다 같이 핸드크림 똑같은 거 바르고 보셨어. 5번 누가 만어? 나름 세림이 형이야. 5번 세림이 형 손인데? 와 근데 이번 손 진짜 크셔. 거의 농구공 한 손으로 다 잡을 때. 그럼 세림이 형 아닌데? 약간 보이는 거는 세림이 형은. 세림이 형은 감이 와? 어 난 안 것 같아. 나 가볼게. 오케이. 악력! 5번 아니야. 아니야 5번. 저 형 왜 좀 나가있어? 악력! 아악! 잠깐만 악력하지도 않았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고마워요. 오케이. 나 몰라. 난 몰라. 야 2번 같은데? 아아! 알았어 나 알았어. 다음 나 갈게요. 다음 가세요. 야 뭐라고 이렇게 핸드크림을 또 이렇게. 아 근데 다 손이 거치시다. 일부러 그런 사람들만 해서 한 거 같아. 야 이번 이 분은 좀 고우시네. 오케이. got it. 세림이 형 양양 펀치 날려주세요. 지금 하면 은근히. 하하하하하하 귀엽다. 너무 크다. 손 진짜 크시네요. 피스팜. 아이고. 여기는 보릿살. 아 세림이 영어 못 알아야 되니까. 하하하. 피스팜 했는데 안 했어요? 세림이 형은 2번이야? 하하하하하. 끝났어? 끝났어. 해 해 해 해. 이거 2번이야. 2번 같아. 나도 2번인 거 같아. 됐지? 아니 난 4번이야. 그래 4번으로 가자. 아니 2번이야. 2번. 2번 나와 주세요. 아직은 어떡해? 어 죄송합니다. 어 세림이 형 이거 돼? 그럼 안 되는데 세림이 형. 세림이 형 이거 안 되지 않아? 난 4번 같아. 난 4번 같아. 오! 오!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잡았다. 찾았다. 근데 우리 다 안다. 전부들. 바삭하다. 좋다. 그래 우리 크리스피 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얘들아. 내가 마늘을 먹고 호랑이를 무찔러왔어. 우와. 진짜 그럴 거 같아. 근데 왜 형이 마늘을 먹었어요? 아 그러네요. 내가 내가 물 먹고 무찔렀어. 호랑이를 굶겼어. 뺏어 먹었네. 우리 빨리 확인해보자. 호랑이. 우리 거야. 우리 거야. 뭐야 뭐야 뭐야. 야 마늘 먹고 사람 뭔댔어 나와. 심승이 힍불었어. 열어줘 열어줘. 했다. 와 열렸다. 오! 하나 둘 셋. 이거예요 이거. 너무 웃어. 자 진정한 보물 한. 뷔티들의 아름다운 우정 아닐까? 야 하나씩 들어 던져버린 거. 우정 미라일까. 하나씩 들어와 빨리. 야 근데 이거 구하기 힘들어. 아버지 하나씩 들어오고 돈 줘버리게 아 짜증나 새는 떡국 챙겨놓고 더 사이좋게 친해야 해 난 좋아 야 이거 러비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줘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옆에 맛있는 거 옆에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옆에 맛있어 아 떡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우리 설날에 떡국 먹을 수 있겠다 우리 이렇게 떡국 들고 새인데 러비티한테 또 인사드려야 된다 큰 절 올려야지 큰 절 오케이 자 저희 러비티 이렇게 비티파크 보면서 즐거운 새해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2022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잠시만 오케이, well that was fun I wonder what the next episode is going to be I wonder what the next episode is going to be jeżeliant 게잎은